희아? 희아.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오빠, 나 아무래도 내가 못된 짓에서 벌받나 봐. 오빠한테 상처 주고 수정 씨 오빠한테 상처 주고. 그래서 우리 홍준희가. 아, 그게 무슨 소리야. 알아듣게 좀 말해 봐. 수정 씨가 병원에서 자아 몽사하다가 우리 홍준희를 알았나 봐. 뭐? 아니, 어떻게 또 그렇게. 홍준희가 수정 씨한테 엄마가 돼달라고 했대. 뭐라고? 뭐가 돼달라고 했다고? 엄마. 엄마요. 홍준희는 나같이 능력 없고 못난 엄마가 싫은가 봐. 수정 씨 같은 엄마가 좋은가 봐.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어. 진짜 내가 싫다고 하면 어떡해. 난 우리 홍준희 밖에 없는데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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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